야, 묵고 따불로 가? 안녕하세요. 뭐야, 왜 이렇게 어두워. 뭐야, 여기 뒤로 가는 거야. 전셉을 잡으셨겠다. 오케이. 시작부터 이래? 야, 오랜만이네. 원영태리. 타짜들이 지켜야 할 룰. 야, 너 보라고. 여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, 어? 아, 수락. 아니, 폭력 없이 뭐가 더 타짜가 폭력해지네?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개별 연합 및 전략은 모두 허용된다.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. 야, 묵고. 아, 연합아. 아수라 발발타. 연합아. 야, 아수라는 부자가 되고 싶네. 너 김정수 형님 아니야? 품에야. 품에야. 지효는 오늘 컨셉을 좀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? 야, 너 이형애잖아. 친절한 금볕씨를 입고. 아, 이대나온 송마담. 이대나온 송마담. 이대나온 송마담. 야, 이대나온 송마담을 그렇게 입었어? 이러면서 안 입었어. 야, 이거 너나 살았으면. 너나 살았으면. 야, 송마담이 김혜수야? 네. 그런데 형은, 형은 누구 한 거예요? 아, 나는 쟤 있잖아. 탑. 개인옷, 개인옷. 개인옷. 하와이안 셔츠. 개인옷. 하와이안이 아니고 이거 여름옷 산 거 그냥 입고 나오신 거 아니야? 하와이안 셔츠. 하와이안이 아니고 이거 형. 하와이안이 아니고 이거 형. 그냥 오프닝복장. 아니, 그렇지 않다니까. 우리 집 앞에 부동산 아저씨랑 머리부터 똑같이 똑같아. 야, 이거 봐. 나 원래 이런 거 안 입잖아. 아니, 저기 종국인 오늘 그렇게 입으니까 양반장님 같네. 이건 근데 진짜 깡패 아니에요. 예전이지, 예전이야. 그렇지. 깡패. 아오, 까치. 까치, 까치. 똘마리. 똘마리. 딱 봐도 똘마리야, 똘마리. 저 그냥 뭐 꼰대 학생 아니에요? 그냥 재석이 형 아니야? 나지, 나. 그건 나야. 그냥 형인데? 옷에 다 못 입어도 착해, 그냥.